최소한의 자료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다못해 도대체 이분들이 요구하는 예산의 총액이 얼마인지 이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는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미 수차 이야기했습니다. 예산 심사를 해주겠다고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예산, 그 예산을 처리하겠다면 그 예산을 처리하지 말고 다른 내용으로 처리하자고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저는 하루빨리 이 추경 예산안을 처리하고 임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욕쟁이 여당 지도부는 매일 욕만 해대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도대체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180석을 얻고 나서 너무 들떠서 이러는지는 몰라도 이 욕쟁이 여당 지도부 반성해야 합니다. 홍남기 기재부 장관에게는 엄중 경고합니다. 이 모든 책임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욕쟁이 지도부 그리고 홍남기 장관에게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임기 다하는 날까지 국회 예결위원장으로서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민의 위임으로 맡겨진 저의 소임을 한치 소홀함 없이 다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